나는 결심했다. 나는 사라져야겠다. 검 좀 뽑아줘. 지금. 부탁해. 어디서 예뻐지실래요? 지금? 오늘? 당장? 전화, 전화. 여보세요? 네. 거기서 얘기해. 네. 네. 아, 지금, 지금. 아니, 핸드폰 거꾸로 주셨거든요. 점점! 점점! 정말 사랑해, 점점. 죽어도 싼 죽은 게 없어. 진짜야. 당겨 볼래? 나는 행복했어. 매일 예외가 있다는 게 문제지만. 카드 다시 돌려줄래? 어? 예뻐지게 해주나 봐. 야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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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만 한 잔 다 가줍시다. 싫어. 내가 먼저 앉아있었어. 됐어. 비켜. 두고 보자, 언니. 초등학생. 내가 왜 너야? 와. 야. 낼룡. 생각 안 나네, 안 나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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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 문 뒤에 새로운 세상일 뿐이야. 너 진짜 그냥 우러돌아가는 거. 이왕 나선 길 흔연하게 쭉 가선 줄게. 신사숙고 해볼 생각 없냐? 야. 너 지금 죽어도 보상이야. 너 날 곧장으로 해라. 무작 확 불사시라고 하냐? 야. 사랑해요. 아저씨. 사랑해요.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. 사랑한다. 사랑해요. 필요하면 그것까지도 해야죠. 내가 이 가방을 도로 빼앗기느니 차라리 아저씨를 사랑하겠어요. 무슨 소신이 이래? 안 이루어졌잖아요, 남친. 제가 아저씨 여친할게요. 싫은데? 난 안 늙지만 넌 늙을 거잖아. 난 계속 젊고 아름다울 거라고. 말은 내가 다 나아질 거야. 그래라, 욕심은 날아가지고. 그럼 그냥 지인? 안돼. 그러니까 가슴에 겁이 꽂히지. 사이코패스야? 하지 마시라고요! 넌 먹어. 여기 있사가 네 남친. 이루어. 여기 어디야, 여기 어디. 여기 네 옆에, 나. 그럼 그냥 주민? 그럼 오늘부터 방세내. 달에 50. 수도 전기가스를 불라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You ready? Let's go! This is 10% luck, 20% skill, 15% concentrated power of will, 5% pleasure, 50% pain, 100% reason to remember the name, Makin. I don't know if that's pretty zijn. I don't know if that's pretty... sooo... Stop it, hoe d sakta? I don't know, consultants! этогоossen妳 ch Oftentimes j'm used to share more quickly talking about the rules of how do we do this then.. This person please help me as well! I don't speak to myself now I want you to veiled me from happening. Do youuuu 그냥 좀 자자 에이 I do I win OK 다 더러워 더러워 소독 이러면 됐죠? 그니까 떡국 카페요 알겠죠? 참 나는 사라져야겠다 진짜 죽게 너를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선택 이 생을 끝내는 것 응 어떻게 하세요? 쟤가 거울만 죽어 왜 세상을 죽여요 왜 세상을 죽여요? 나 이제 죽는다 죽어 왜 죽어라 살까? 지도 없다 왜 아주 걔한테 같이 애기를 해야지 왜 아직도 살고 싶기도 하고 가서 겁먹어서 나 죽이라고 죽어봤다는 놈이라고 울겠다 아주 진짜 참고 있어 이거 지참이 더 몇 더 한글자막 by 한효정